다음은 다원분야에 대한 창작산실 창작주체 설명을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다원분야로 포괄된 기술결합예술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술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래예술에 대한 기초를 적용하는 그런 예술로 볼 수 있고요. 또 기존에 보면 다원에서 포함됐던 것이 인디예술, 독립예술, 그리고 대안예술, 실험적 경영의 예술 그래서 사실은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제적인 다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기타 기존적인 전통의 장르를 벗어난, 같이 심의해서는 좀 불람리한, 불리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다원예술 영역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윤입니다. 네, 24년도 다원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창작 영역이 문학, 시각, 공연, 예술 분야이고 사실 이 사업 구조가 같다 보니까 이 다원예술 분야도 산실과 주체 이렇게 사업들이 나눠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무 사업 책자 83페이지부터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에 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사업 구조 개편과 함께 창작 주체라는 그렇게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산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다원예술 창작 발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 주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23년 8억 8천만 원에서 24년 24억 6천 8백만 원으로 16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위해에도 기술 결합에 대한 어떤 예술 활동까지 포함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창작 산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탈장르, 다매체, 기술 결합, 동시대적 가치탐구 같은 좀 다원적 성격을 가진 기초 예술의 어떤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지원 규모로는 총 사업비가 15억 6천 8백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쇼케이스 형태의 사업은 2천만 원 그리고 제작 발표 사업은 3천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의 방법은 1차 서류 심의 그리고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고 심의 기준은 예술성, 충실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창작 주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이 여러 차례 됐다시피 핵심 창작 주체를 발굴 및 육성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분야는 다원예술활동과 기술결합 예술활동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체 사업은 총 9억 원 예산으로 예술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예술과 단체 지원 유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타장르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1회 이상의 공공지원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5천만 원씩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간 지원 유형도 신규 사업인데요. 3년 이상의 창제자 어떤 향유 실적을 가진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고 다원쪽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기술결합 인프라가 갖춰진 공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 유형에 대한 지원은 단년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 1, 2년까지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과 내용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사업을 보완하고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일단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의, 2차 인터뷰 심의이고 심의 기준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 산실하고 주체 관련해서 사실 필수 제출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1층에 있는 부스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원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